과학자들한테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이노베이티브한 삶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용어가 안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스톤에 있는 한국 최초의 바이오텍 회사 지노스코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공정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진학 개발을 40년 전의 비전을 갖고 시작했고 그 근간은 뭐냐면 제가 우리 국민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제약지권을 확립하자는 게 젊은 날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LG생명과학에서 최초의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해서 지금 많은 당뇨 환자의 치료에 쓰이고 있고 다음에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폐암 치료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걸리는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디스커버리와 디벨로먼트와 임상 허가까지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소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40년 동안 해오면서 드록 신약 개발에 대한 환희와 역경과 또 희망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목요일에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철학과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경을 이길 수 있을 때 그러한 역경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과학을 통해서 우리 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꼭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신약은 오케스트라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바이올로지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이올로지가 원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화학을 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환자에 쓰이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임상의학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더에서는 저는 화학이나 바이올로지를 추천합니다 대학에서는 좀 더 응용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응용도 사실 펀더먼트라 이슈를 해결해야 되죠 생명현상의 이슈를 화학자나 생물학자나 똑같이 어드레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생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마 기본적인 지능에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매니지머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화학하는 사람들은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 과학자들 특히 저거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봐야지 영광이 있어요 어려운 걸 해서 남이 다른 길을 가야지 블루오션이 있는 건데 아무리 같이 가야 터지지도 않나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과학자들한테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이노베이티브한 뭐랄까 삶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비트라고 오비트 이게 지구가 평생고 돌아다니잖아 이게 끝이 없이 그래서 내가 그 워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온은 뭐냐 오너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드도 오너십 그 다음에 이제 아리잖아요 리절런스 이게 빡 했더니 깨깽해 그런 건 안 도와주죠 그 다음에 B 골더템프 화감이 왔던 때는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말씀드리고 인트리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티내스틱 그래서 제가 이게 신약 개발에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우리 소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